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이제 거제도 포로수용소 내에 있는 장비전시장에 와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게 8인치 견인곡사포입니다. 저희가 실제 부대에서 운영을 했던 견인포고 지금은 사용을 하지 않게 K9으로 자체가 됐고 지금 앞에 있는 것이 UH-1 쉽게 해서 우리 월남전때 제일 많이 유행하던 항공기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이제 8인치 한포사격에 쓰는 격사포와 2와 1분의 1톤 60트럭이라고 하는거 그렇게 되어있고요. 앞에 이제 그 M계열의 전차가 되어있고 뒤편으로는 아까 말한 1950년대 그 포로수용소 내 모습을 재현해 놓은 그런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달아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장비전시실에서 한번 쭉 보시면서 마지막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곳 거제도 포로수용소 내에 이제 그 공연 관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